힐스테이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인 엘리자비스 터너는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서 그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지를 졸업연설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터너의 연설문을 미리 읽은 교장 에이미 골드 스미스는 졸업연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터너의 고상한 연설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학생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 언급한 두 단락의 문제가 있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골드 스미스 교장은 터너를 향하여 졸업연설을 통해서 학교를 대표하는데 그의 공개 간증을 위해 연단을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졸업연설문을 바꾸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터너는 나에게 미래의 희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는데 헌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반박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골드 스미스는 터너에게 이메일을 또 보내 다른 우리를 제기합니다. 이번에는 연설이 종교적인 내용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또 한번 수정 요청을 합니다. 이에 터너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시련이 올인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증명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오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오히려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골드 스미스는 이 글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터너는 비극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그녀는 교장의 금려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연설을 쓰고 싶지 않다며 연설문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일은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소송에서 퍼스트 리버티의 법무팀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과 대법원의 지난 판례에 따라 학생의 졸업연설은 학교를 대표하는 정부 연설이 아니라 사적이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연설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미시간 교육감인 션 본드라는 소송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지역 뉴스 매체에서 그녀의 연설문을 읽어보았는데 연설 내용이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엘리자베스 터너뿐만이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는 문화의 토대에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례 없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검열과 억압이 넘쳐나는 사항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나에게 미래의 희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자베스 터너의 고백은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삶이 목적이 되어버린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